쿠팡의 영향력이 커지자 납품 단가 문제를 두고 쿠팡과 갈등을 빚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. 납품을 중단한 일부 업체들이 쿠팡의 경쟁사와 연대해 판축을 벌이고 있는데요. 경쟁이 가열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. 김수영 기자입니다. 온라인 쇼핑몰 G마켓입니다. CJ제일지당은 대표 제품 즉석밥을 30% 이상 싼 가격에 내놨고 LG생활건강도 샴푸 가격을 3분의 1 낮춰 대대적 행사를 진행합니다. 또 다른 쇼핑몰 11번가에서도 두 업체는 주요 제품들을 최대 40% 할인 판매합니다. 온라인 쇼핑몰들과 손잡고 대대적 할인 행사를 시작한 CJ제일지당과 LG생활건강은 모두 쿠팡 측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. 쿠팡 측 로켓 배송이 제한됐고 결국 쿠팡 내 판매량 자체를 크게 줄였습니다. 납품과 협상 등이 난항을 겪자 사실상 다른 쇼핑몰과 힘을 합쳐 반쿠팡 전선을 형성했다는 평가입니다. 이들의 연대 배경에는 위협적인 쿠팡의 성장세가 있습니다. 물류센터의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쿠팡은 올 1분기 매출액이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처음으로 이마트를 뛰어넘었습니다. 하지만 커진 영향력만큼 납품과 인하 요구 등 입점, 납품 업체들과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. 공정위는 경쟁 온라인몰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경영 간섭은 불공정행위라며 제재를 결정한 바 있는데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